여러분께서 서주시면 제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자 이어서 가운데 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목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1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우선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뷰이스트 더블입니다 자 우리 USW분들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진데요 이 가죽 레더는 어떤 걸 의미하고 이 무대 의사인가요? 아 무대 의사는 아니고 레드카펫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좀 강렬한 인사를 남기고 싶어서 레드로 이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호위무사에게 둘러싸여 있는 JRC와 LG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에요? 혹시 이렇게 자리에 서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본의 아닌 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저희가 원래 자리에 있을 때는 굳이 정하진 않고 이렇게 날마다 틀리게 쓰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떨결에 쓰게 됐네요 굉장히 멋있는 지금 구조로 우리 USW분들이 서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특히나 올해 정말 황금 그룹이라는 얘기를 붙여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특히나 황금 말 그대로 정말 황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USW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베지티 멤버 무려 세 분이나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베지티 멤버라고 들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2019년이 물론 2018년도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잘 달려오셨지만 2019년을 맞이하는 각오가 그 어느 아티스트보다 또 남다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JRC? 네 일단은 작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 봐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많은 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더답게 USW의 각오를 밝혀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지 물론 우리 돼지티 멤버들도 있지만 돼지티 멤버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론씨 어떠세요? 작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제일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아론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이 소망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굳이 제가 들어드리지 않아도 워낙 많은 분들이 우리 USW를 사랑하시고 또 찾아주시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활동에서도 반짝반짝 빛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채연씨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 2019년? 개인적으로는 이제 멤버들도 안 아프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실은 우리 조정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살짝 지금 독감 때문에 좀 약간 몸이 편치만은 않은 우리 약간의 증상이 있으신 우리 아론씨가 그러시죠? 약간 좀 독감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휴 제가 아휴 꼼짝 놀랐어요 제가 좀 약간 독감 때문에 좀 컨디션이 나쁘셨다가 지금도 나아지셨다가 아니고 저 남편으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힘을 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니씨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2차 쉽군요 어 정말 일단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어 올 한해 좀 저희 뉴이스트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뭐 매번 나오실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또 2019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2019년도 이루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 그러게요 뭐 그런 거를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작년 만큼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소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룹이 우리 뉴이스더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새해가 밝았을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활동을 우리 모두 모여서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뉴이스더블가 어디까지 또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우선은 우리 골든디스크에서 매해 만나뵐 수 있는 만큼 또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마무리 이대로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예뽕포즈 한번 살짝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저 마이크 주시면 네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의상을 강렬했지만 또 인터뷰에 따뜻했던 우리 뉴이스더블 분들 오늘 어떤 분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본 시상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대 내려가실 때 계단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